안녕하세요. 중난도 유영편 해폰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은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선생님 저 안정적으로 2등급 맡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강하시기 바래요. 제가 수업시간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빈순삽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고난도라고 여기잖아요. 빈순삽 시간 안에 더 빨리 푸는 연습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중난도인 대입학, 밑줄입학, 어휘, 무가문, 요양문, 장문독해 이걸 중난도 유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 맞춰내는 게 더 현실적일까요? 당연히 중난도입니다.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좀 비교육적일 수 있지만 빈순삽을 8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맞아도요. 나머지 게 다 맞는다면 반드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난도에서 틀려버리면 2등급이 안 나와요. 또 하나, 선생님 저 지금 90점 초반이긴 한데요. 저 시간 관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1등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 꼭 들으시기 바라요. 방문은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빈순삽을 시간 줄여서 푸는 연습보다 중난도 유영 시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 일단은 크게는 2등급 저 맞추고 싶어요. 라고 한 학생을 위한 강자인 건 맞지만 1등급 학생이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면 제가 수강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난도 유영이에요. 그러니까 중난도라는 게 빈순삽과 어법은 뺐습니다. 그래서 베이파악, 밑줄이니파악 21번에 해당하죠. 수능에. 그 다음에 밑줄어휘 30번 수능, 35번의 무가문, 요양문 40번, 장문독해 41번부터 45번이에요. 자, 이 유형들만 하는 말 그대로 중난도 유영 씹어먹자의 강의고요. 2번 줄거리 잡는 연습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번역과 시험이 아니거든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옮겨서 행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한다. 그래서 우리 중난도 유영에서 답의 근거 찾기, 유형별로 물어보는 것에 답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키워드 잡기예요. 줄거리만 놓치지 않아도요. 오답들이 거의 다 제거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시 하나 있죠. 탐의 아들이자 제인이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세 줄 반이거든요. 지금 말한 게 다 중요해요. 아니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이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수식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수식어고요. 시인으로가 보옵니다. 유명하다. 뭐냐면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만 놓치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풀리는데 그런데 답의 근거로 풀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근거와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면서 있는 연습까지 하거든요. 3번 근거로 문제 풀어야 매력적 오답을 지웁니다. 그래서 중난도 우리 씹어버리자. 이게 우리 강의의 목표예요. 추천 대상 학생 먼저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 안정적 2등급을 원합니다. 라던가 아니면 1등급이긴 한데 제가 시간 관리가 좀 부족해서 이쪽 파티에서 좀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수강하시길 원하고요. 강의는 총 18강의인데요. 사실 짧아요. 우리가 6회 모의고사거든요. 6회 모의고사인데 한 회 모의고사를 3개씩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회 모의고사가 물론 첫 부분은 이론 설명때문이 좀 길지만 아마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강의는 꼭 들으시길 바라요. 문제만 풀지 말고. 무슨 말이냐. 바로 요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5분 정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합니다. 맞았다고 해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석 포인트도 설명하고요. 줄거리 잡는 연습. 그 다음에 근거 잡는 연습. 그 다음에 오답 지우는 연습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점 후에 이제 저희 수업을 듣는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라고 했지만 우리 강의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한 강의 1, 2, 3강을 제외하고요. 거긴 이론 때문에 좀 길고요. 한 40분, 45분. 나머지 강의는 한 30분 조금 넘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춰낸 문제는 한 1.5배속으로. 아니면 틀렸거나 맞았지만 찜찜하면 1.0배속 정상적인 속도로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해설 부분에 저희가 한 줄 해석이 있어요. 그걸 괜히 쓴 게 아니에요. 키워드 잡는 연습하라고 준 겁니다. 글 읽을 땐 다시요.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묻는 거에만 대답한다. 줄거리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중난도 유형편 공부하고 나서 정말로 빈순삽 제외하고 중난도 선생님 이제 거의 다 맞출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문제를 꼭 풀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1강에서 봅시다.